차량, 탈 것, 복도는 출구로 이어진다, 복도, 통로, 복도는 출구로 이어진다, 기우다, 쏟아붓다, 기어있는, 그 남자들은 용기를 비우고 있다, 고도, 몇몇 사람들이 보도 위에 서 있다, 주전자, 냄비, 화분에 신다, 라운지에 신선한 커피 한 주전자가 있다, 스캔, 정매, 검사하다, 살피다, 정매, 검사, 기계는 금지 물품을 위해 각 수화물을 정매, 검사한다, 비품, 공급하다, 여분의 프린터 용지는 비품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다, 우편물실 우편물실에 있는 직원이 수신 및 발신 소포를 배달한다, 기한, 마감 시간 작가들은 다가오는 잡지 간행물을 위해 기한을 맞춰야만 한다, 반대, 반대 그 은행은 도서관으로부터 거리의 반대편에 있다, 출시하다, 개시하다, 개시 그 회사는 약 2년 전에 새 의류라인을 출시했다, 보여주다, 전시 그 인턴은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소, 실험실 그 병원 연구소에서는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진찰할 것이다, 반응, 응답 새로운 음료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징으로 삼다, 주연으로 하다, 특징 우리의 새 제품 라인은 더 좋은 카메라와 더 빠른 인터넷을 특징으로 삼을 것이다, 건설 공사 공사 그 극장은 여름에 건설 공사로 문을 닫을 것이다, 원천 원천, 출처 얻다 창문을 청소하는 것은 그의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다, 혜택을 보다 혜택 2점 NBC 마트의 쇼핑객들은 매주 판촉 행사로 혜택을 본다, 인턴 억묘하다 그 인턴은 사무실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뱉다, 정확한, 정밀한, 요구하다, 그 고대 도시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할인 할인하다 그 박물관은 10명 또는 그 이상의 단체에 할인을 제공한다, Advantage 이점 유리하게 하다 그 식당의 중앙인 위치는 그것에 큰 이점을 주었다, negative 부정적인 부정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의견만 준다면, 학생들은 낙담할 것이다, collection 소장품, 수집품 Mr. Wilson's collection of comic books is worth a lot of money Mr. Wilson의 만화책 소장품은 많은 돈의 가치가 있다, flexible 융통성 있는, 유연한 그 회사는 융통성 있는 근무 일정에 대한 정책을 승인했다, technique 기술 사진 편집 사용 지침서는 기본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 confirm 확정하다, 확인해 주다, The manager cannot confirm whether he will be back before the meeting 그 관리자는 그가 회의 전에 돌아올지 아닐지 확정하지 못한다, criticism 비평, 비판 이 영화의 일반적인 비평은 그것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assemble 조립하다, 모으다 It took nearly two whole days to assemble the machine 그 기계를 조립하는데 거의 이틀이 꼬박 걸렸다, tightly 단단히 The movers tightly packed the boxes into their truck 운송업자들은 단단히 포장된 상자들을 트럭 안에 옮겼다, approach 접근하다, 접근법 The project deadline is rapidly approaching 그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빠르게 접근해 오고 있다, previously 이전에 The new writer was previously a reporter for a major newspaper 새로운 작가는 이전에 대형 신문사의 기자였다, valid 유효한 유효한 여건이 이 일자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lifestyle 생활 방식 자립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생활 방식의 혜택을 배우게 된다,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잠재력 The manager sought to potential problems in the new proposal 그 관리자는 새 제안서에서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발견했다, shipment 수송품 배송 factory shipments will be sent out on Wednesday, each week 공장 수송품들은 매주 수요일에 발송될 것이다, inquiry 문의, 질문 She made an inquiry about the package that got lost in the mail 그녀는 배송 중에 분실된 소포에 관해 문의를 했다, stadium 경기장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break room 휴게실 직원들은 음식과 음료를 보관하기 위해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한다, verify 확인하다, 입증하다, before paying for an online order, verify that the amounts are correct 온라인 주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besides 뭐, 왜, 게다가 소셜 미디어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용도가 있다, renovate 고수하다, 개조하다 그 호텔 주인들은 겨울동안 방들을 보수할 계획이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 회사는 개인적으로 자기 메신저로 계약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export 수출하다, 수출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여러 나라에 수출할 계획이다, proposal 제안서, 청원 the committee evaluates proposals submitted by the staff 위원회는 직원들에 의해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다, architecture 건축물 the city is known for its historical architecture 그 도시는 그곳의 역사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다, account 계좌 간주하다, 여기다 the employees wages are sent to their bank accounts every month 직원들의 임금은 매달 그들의 은행 계좌들로 송금된다, capacity 용량, 수용력 the capacity of the plastic containers is to liters 그 플라스틱 용기의 용량은 2리터이다, electronically 전자적으로 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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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리자는 계약서에 대해 요청된 변경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했다, caterer 음식 공급 업체 그 음식 공급 업체는 손님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준비했다, establish 설립하다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그 조직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다,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employees were relieved to get a satisfactory performance review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업무 평가를 받고 안심했다, regretfully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재무 관리자는 이번 주말까지 사임한다, nationally 국가적으로 그 브랜드는 고급 시계 라인으로 국가적으로 유명하다, exterior 외관 외부 외부에 ok 건물의 외관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다, 방영하다, 그 방송국은 월드컵 경기들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motivation 동기부여 providing staff with free training is an effective motivation 직원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건 효율적인 동기부여이다, 늦지않게 늦지않게 누구의 시간 맞춰 작가들은 인쇄를 위해 늦지않게 그들의 글을 제출해야 한다, domestic 국내 그 승객은 국내 항공사에서 티켓을 구매했다, independent 독립적인, 독립된 branch supervisors have the independent authority to make final decisions 지정 관리자들은 최종 결정을 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occupation 직업, 업무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을 찾았다, 상당히 크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enlarge 넓어지다, 확대하다 traveling abroad can enlarge your view of other cultures 해외여행은 다른 문화들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넓어지게 할 수 있다, cosmetics 화장품 LLC Merchandising is the only distributor of the company's cosmetics LLC Merchandising사는 그 회사 화장품의 유일한 배급업자이다, priority 우선 사항 우선 Our number one priority is ensuring customer satisfaction 우리의 최우선 사항은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even so 그렇기는 하지만 The CEO had a tight schedule, but even so he went to the employee awards party CEO의 일정이 빠듯하기는 했지만 그는 직원 시상실 파티에 갔다, fill out 작성하다, 기입하다 The workers fill out time sheets at the end of each day 그 직원들은 매일 하루가 끝날 때 근무시간 기록표를 작성한다, organization 조직 구조 The government organization provides support to local artists 그 정부 조직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loosely 느슨하게 대략 some tiles in the old office building are loosely attached to the wall 옛 사옥의 타일 몇 장이 느슨하게 벽에 붙어있다, on one's way 가까워져 도중에 The team is on its way to the championship after winning its last match 그 팀은 지난 경기에서 이긴 뒤 우승에 가까워져 있다,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 The internship is a great opportunity to gain experience 그 인턴십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다, loyal 성실한 충실한 그 회사는 성실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보상한다,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old friends often have a lot in common 오랜 친구들은 종종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연 시범 설명 The salesperson offered free samples at a product demonstration 그 판매원은 제품 시연에서 무료 샘플들을 제공했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The company uses sustainable resources for all of its fabrics 그 회사는 자사의 모든 직물들의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다, exceptionally 매우 여외적으로 despite a lack of advertising, the film performed exceptionally well 광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매우 성공했다, staffing 직원 채용 The hospital will hire more workers to address the staffing issue 그 병원은 직원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collaboratively 협력적으로 The city must work collaboratively with the government to improve its infrastructure associate 동료 연관짓다 제휴한 Greg is having lunch with associates from his former workplace Greg은 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중이다, transaction 거래 The new worker records all transactions made online 그 신입 사원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 driving force driving force The real driving force of any company is its employees 어느 회사 등 진정한 추진력은 그것의 직원들이다, initiative 계획, 조치 The group has a new initiative to inform people of the dangers of smoking 그 단체는 사람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fertilizer 비료 The store sells a range of gardening supplies, including soil and fertilizer 그 가게는 획과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원예용품들을 판매한다, congestion 정체 혼잡 The new highway is expected to reduce traffic congestion 새로운 고속도로는 교통 정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pertaining to 무엇에 관계된, 무엇에 속하는 Our legal team will study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high tech industry 우리 법무팀은 첨단 산업에 관계된 규제를 연구할 것이다, restoration 복원, 복구 The hotel will be closed for three months for restoration 그 호텔은 복원을 위해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것이다, prototype 견본, 전형 그 회사는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견본을 실험할 것이다, refurbish 재단 장화다, 새로 꿈이다 The entrance hall will be closed for a week while it is being refurbished 그 형광 복도는 재단 장대는 일주일 동안 폐쇄될 것이다, processing fee 수수료, 재경비 A processing fee was added to the original ticket price 원래 티켓 가격에 수수료가 추가되었다, alongside 함께, 나란히 He and Michael have worked alongside each other for years 그와 마이클은 수년간 함께 일해왔다, review process 재검토 과정 제품에 대한 재검토 과정은 완료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gathering 모임, 수집 There will be a company gathering at the end of the month 월말에 회사 모임이 있을 것이다, transit 교통체계, 수송 The mayor will increase the budget for the city's public transit system 그 시장은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예산을 늘릴 것이다, administer 운영하다, 관리하다 The after school tutoring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school 그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은 학교에 의해서 운영된다, building permit 건축허가 Auto Parts Inc. will need a building permit to expand its factories 워터파츠사는 공장 증서를 위해 건축 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progress report 진행상황 보고서 All supervisors are required to submit monthly progress reports 모든 관리자들은 월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affiliation 소속 가입 제슈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소속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referral 소개 의탁 필요할 경우 그 의사는 당신을 전문의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버튼 에이 1 2 3 1 2 3 3 4 아멘